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중앙대학교 2020학년도 전형계획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나는 중앙대에 저전형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이미 전형을 정해놓으신 분들은 남후기간 동안 저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점들을 체크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확정된 모집요강이 아닌 말 그대로 전형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중앙대에서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모집요강을 꼭 확인하시고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는 어떠한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는데요. 수시는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실기논술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교과전형을 보시면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장추천전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학교장추천전형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은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SW인재 즉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실기는 예체능 관련 특기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는 중앙대 수시모집전형의 특징은 모든 전형 간의 복수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이러한 전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저전형과 저전형이 나한테 유리하구나. 저전형은 나한테는 좀 더 불리하구나. 이러한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에서 모집인원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모집인원 전형별로 인원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학생부 교과전형을 보시면 20명이 늘어났죠. 그리고 종합전형도 많지 않죠.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논술전형은 감소했고 정시는 2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앙대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사항인 수시비중을 좀 줄이고 정시비중을 늘리라는 지침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계열별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부터 보시면 학생부 교과와 학교장 추천, 다빈치형, 인재전형까지는 모집인원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문계 수험생들 중에서는 이 학생부 교과전형 중심인 이 내신 성적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와 학교장 추천 전형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거기에 비교과까지 좀 더 훌륭하다라는 친구들은 다빈치형 인재전형까지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탐구형 인재와 논술, 정시모집. 아까 보실 때 전체 모집인원에서는 정시가 늘어났지만 인문계는 5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자연계 정시모집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집인원이 50명 줄어들긴 했지만 이러한 전형으로 중앙대에 지원했을 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수험생은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준비를 보다 열심히 하셔서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연계를 살펴보면 인문계와 좀 양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늘어났지만 학교장 추천과 다빈치형 탐부형도 줄어들었고요. 소프트 SW 인재 전형은 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인문계와 동일하게 줄어들었고요. 정시는 인문계와 다르게 늘어났죠. 72명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내신이 유리한 친구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과 비교과가 좀 불리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능 준비를 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각 전형들 간의 차이점이 뭔지를 좀 주안점을 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70과 비교과 30% 뽑고요. 비교과는 출결 봉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19학년도에는 세계등급합 5, 1등급, 2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은 사탐 한 과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 준비하는 것보다 나는 제2외국어랑 한문을 잘해요 라는 친구들은 오히려 제2외국어 한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계도 동일하게 인문계와 동일하게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세계등급합 5를 반영한다는 점을 참고로 하셔서 내신 성적이 지금 우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수능 최저 기준, 고3 학생들에 해당되겠죠. 2019학년도니까 그 친구들은 세계등급합 5를 목표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2020학년도에는 반영 방식은 똑같지만 수능 최저 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문계를 보시면 2019에는 세계등급합 5였지만 2020학년도에 오면 세계등급합 6으로 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 2등급, 2등급을 받으면 되는 거죠.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세계등급합 5에서 세계등급합 6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듣고 2020학년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아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만큼 내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수월하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도, 다른 경쟁자들도 충족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신의 영향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고요. 충족인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합격자 내신 등급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0학년도에 학생부 교과전형을 목표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신 준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사는 모두 4등급, 이 계열 모두 4등급을 반영합니다. 다만 2020학년도에 와서 좀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제외국어 한문, 사탄 한 과목은 그대로 인정하지만 자, 인문계 같은 경우는 탐구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한다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0학년도를 준비하는 인문계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탐구 두 과목을 좀 모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수능체제 충족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학생부 교과전형이긴 하지만 학생부, 순수 학생부 교과전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뭐죠? 수능체제 기준도 미적용된다는 점이죠. 학생부 교과전형은 수능체제가 적용됐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체제가 미적용됩니다. 선발 방법을 보시면 교과 60에 서류 40을 반영하고요. 이것은 이 내용은 2020학년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2019학년도에 신설된 학교장 추천 전형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 추천을 받냐? 추천 인원은 고교별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중앙대 서울 캠퍼스에만 지원하실 경우는 3명까지 가능하고요. 한 개의 학과, 한 개의 모집단위에 몽땅 다 지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모집단위별로 한 명씩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이 추천 인원은 학생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그 해당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앙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 고등학교는 이러이러한 학생을 추천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추천자 명단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2019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면 9월 달에 그 부분이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추천하지 않은 학생이 이 전형으로 지원했다라고 하면 자격 제한에 걸려서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자격은 현재 졸업 예정자, 고3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류 40이 들어가는데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반영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학년도에 오면 이 교과 60의 서류 40은 그대로 적용되고 수능체제도 미적용되지만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졸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졸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데 최대 4명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재수생이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수생 중에서도 내신 성적과 비교과가 월등히 우수하지 않으면 고3 학생들에 밀려서 추천을 받을 확률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데 반영이 되는데 2019학년도와 다른 것은 추천서, 교사 추천서를 미반영한다는 점이죠. 이 내용은 2020학년도부터 정부에서 계속 뭔가 푸시를 하고 있죠. 요구를 하고 있는 전형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2020학년도에 중앙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학생부와 자소서 준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전형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데 등급별로 중앙대에서 어느 정도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지 등급별로 점수를 어느 정도 부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19학년도 기준이고요. 왜냐하면 2020학년도에는 아직 이 내용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비교해 보면 1등급 받으면 똑같이 10점을 줍니다. 그런데 2등급 받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9.7일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9.8일을 주죠. 4등급부터 9.14로 4등급부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보시면 1등급과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체제도 미적용이고 대신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비교과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살펴볼 텐데요. 다빈치형 인재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형 인재전형은 1단계는 3, 4배수를 뽑고요. 서류 100 정성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을 받는데 2020학년도부터는 서류 100으로 일관합산으로 선발합니다. 왜 이렇게 선발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지침사항이죠. 대입전형을 간소화해라. 라는 지침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서류로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로 일관합산하여 선발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인 즉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2019학년도에는 면접을 중앙대는 수능 이후에 보기 때문에 다빈치형 인재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부담없이 지원할 수가 있는 건데요. 면접을 안 보고 서류 100으로 뽑아버리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최상위권 친구들은 지원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역전할 가능성, 그 기회가 없어진 거죠. 따라서 2020학년도에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신 성적과 학생부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9나 2020 모두 수능체전은 미적용이고요.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반영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탐구형 인재전형인데요. 탐구형 인재전형도 다빈치형 인재전형과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2019학년도에 선발했고 수능체전은 모두 미적용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전형 간소화 정책에 의거해서 2020학년도에도 탐구형 전형도 다빈치형 인재전형과 마찬가지로 서류 100으로 선발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서류는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반영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전형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재사항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빈치형 인재전형과 학교장 추천전형은 인재사항이 이렇습니다. 학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 골고루 자라는 학생인 거죠. 그래서 평가 항목을 보시면 영역별로 20%로 모두 동일하게, 균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학업 역량이나 탐구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은 다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평가 항목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통합 역량은 약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떠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동안 쌓았던 여러 가지 학업 역량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들을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빈치형 인재전형과 학교장 추천전형이 선벌하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탐구형 인재전형은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전공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탐구 역량을 갖춘 학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물리학과에 지원하는 친구다. 그러면 일단은 물리학에 관한 내용들이 학생부에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이 얘기는 물리 교과목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인 소양도 갖춰져 있고 물리학에 완전 꽂혀 있습니다라는 느낌을 대학에다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학생들이 탐구형 인재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 항목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탐구 역량과 전공적합성 역량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는 그냥 막연하게 다빈치형을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탐구형 인재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나한테 유리해.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관련된 내신 성적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와 관련된 활동들도 좀 더 깊이 있게 또 폭넓게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주로 이 전형에 합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제가 비교하기 수월하게끔 모집 단위를 학과를 동일하게 다 제가 이제 넣어놨고요. 국어 공문 보시면 2.12가 이제 합격자 평균 내신인 거죠. 그리고 다빈치형 인재에서는 2.67로 내려가고 탐구형에서는 2.99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른 모집 단위도 인문계, 자연계 할 것 없이 다른 모집 단위도 살펴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내신이 높고 그 다음이 다빈치고 그 다음이 탐구형 인재 전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고 일반계 순수 일반계고에서 3, 4등급 유럽문화 같은 경우 4.05도 합격을 했거든요. 평균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은 친구들을 붙었다는 거죠. 그럼 순수 일반계고 내신 4등급 중반대의 친구가 과연 중앙대 탐구형인지에 붙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얼마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 순수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더 우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수강자 수도 좀 적고 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 따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낮아질 수는 있죠. 그러나 최근의 추세가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계고 거의 최상위권 수험생들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그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와 관련해서 열심히 잘 준비한 친구들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계고 수험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하고 비교과 활동이 우수한 친구들은 탐구형 전형도 한번 지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전까지는 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만 지원하는 전형 탐구형 인재 전형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만 지원하는 전형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의 경향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 준비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실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그래서 그와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실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어차피 수시 모집 모든 전형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들을 한번 지원을 고려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쟁률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SW 소프트웨어 인재를 갖고 왔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이 가장 많으니까요. 그랬다고 봤을 때 지금 모집 인원과 지원자 수를 비교해 보면 모집 인원은 탐구형 인재 전형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월등히 높죠. 그래서 경쟁률이 17대 1을 넘어갑니다.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반면 탐구형 인재 전형은 9.86대 1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내신 성적이 우수하고 뭔가 그쪽과 관련해서 탐구심을 발휘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탐구형 인재 전형도 지금 모집 인원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마지막인 SW 소프트 인재 전형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1단계 3배수를 뽑았고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을 했죠. 그래서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전형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류 100으로 선발한다는 점. 그래서 학생부에 본인이 이 계열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이 정도로 저는 열심히 준비했고 관련 교과목 내신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날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미조경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반영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입니다. 논술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가 선발 방식은 동일합니다. 논술 60에 교과 20, 비교과 20인데 비교과는 출결 봉사를 반영하죠. 정량평가 형식으로.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을 보시면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세계 영역 등급합 5, 의학부는 4개 영역 등급합 5죠.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탐, 그리고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세계 등급합 5였는데 이 내용이 2020학년도로 오게 되면 인문계는 세계 등급합 6, 자연계 서울 캠퍼스도 세계 등급합 6으로 바뀝니다. 의학부와 자연계 안성 캠퍼스는 동일하고요. 따라서 인문계와 자연계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싸 충족하기 더 수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충족하기 수월하면 다른 친구들도 충족하기 수월한 거죠. 따라서 그만큼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이 필터가 헐거워졌기 때문에 논술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논술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논술, 중앙대 논술에 대한 어떤 지침사항을 잘 좀 정리해놓은 가이드북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친구들, 특히 중앙대 논술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그런 중앙대에서 발표하는 논술 가이드북도 미리미리 좀 보시면서 중앙대 논술만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시문 구성, 난이도 이런 것들, 답안 작성 요령,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 추가로 중앙대 논술 전형은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 한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의학부만 두 과목 평균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학년도에 오면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 한 과목으로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인문계가 탐구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한다는 것, 이 점은 조금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문계와 의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은 탐구 한 과목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인문계 수험생들은 이 점도 참고하셔서 탐구 과목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논술 전형 실질 경쟁률인데요. 내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 얼마만큼 내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면목 경쟁률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실질 경쟁률인데요. 보시면 거의 3분의 1, 4분의 1 또는 몇몇 모집 단위에 관해서는 5분의 1까지 떨어지는 학과들도 있어요.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팍팍 떨어지냐. 이 사이에 응시 경쟁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8.1대 1인데 심리학과 같은 경우. 지원했던 최초의 원서 접수할 때 심리학과 논술 전형에 지원했던 모든 학생들이 다 논술 시험을 보러 오진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능 성적이 안 나왔거나 하는 친구들은 별 의미가 없다. 논술을 보러 가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안 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능이 더 잘 나온 친구들은 굳이 논술을 볼 필요가 없죠. 왜? 정시에 중앙대를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빠져버리면 현장 응시 경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2분의 1, 3분의 2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또 이제 그 경쟁률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또 실질 경쟁률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최초 지원율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 경쟁률까지도 감안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준비와 어떤 중앙대만의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파악하셔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시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논술 전형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겠는데 반영 교과를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입문계는 국수형사 상위 10과목이고요. 자연계는 국수형과 상위 10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교과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교과 전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주요 과목에서 잘 본 과목들만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어떤 변멸력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석차 등급별로 반영 점수를 보시면 1등급이면 10점을 주는데 보시면 7등급을 받아도 0.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신의 영향력이 미미한 거죠. 따라서 논술 성적과 수능 체제 기준 충족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는 무단결석과 봉사활동, 정량평가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대 논술 전형에 내신이 어느 정도인 친구들이, 수험생들이 지원했는지를 보시면 제가 입문계열과 자연계열을 섞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대부분 보시면 3, 4등급대의 친구들인 거죠. 좀 전에 표에서 보셨다시피 중앙대는 내신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3, 4등급대 친구들이 논술 답안을 잘 쓰고 수능 체제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얼마든지 합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내신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시되 다만 이러한 내용도 있으니 중앙대를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차별화시켜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출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는 통상적으로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고요. 120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입문계, 경영경제,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데 입문계 같은 경우는 입문사의 통합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요. 경영경제는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수리를 필수로 봐야 되고 물리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과목을 영역을 하나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는 체육교육을 제외하고는 수능 100으로 선발하죠. 체육교육은 선발 방식이 다르죠. 그리고 모집군은 가나다군 모두 선발합니다. 그리고 반영점수는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탐구영역 100분위로 해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함을 희석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보정점수를 반영하고 입문계, 자연계로 해서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입문계는 당연히 국어반영비율이 높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수학반영비율도 40%나 된다는 점. 40%나 된다는 점. 그래서 입문계 수험생들 중에서는 국어영어만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 정식까지 염두에 둔 친구들은 수학 준비도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학 가영 반영비율이 제일 높다는 점. 그래서 수학 가영 준비를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탐구는 두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 이 내용은 2020학년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얼마만큼 가산점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영어 가산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9학년도는 1등급 받으면 20점을 줬어요. 2등급이면 19.5점, 0.5점밖에 차이가 안 났죠. 그런데 2020학년도에 오면 1등급 받으면 100점을 주는데 2등급 받으면 95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지금 5점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는 0.5점 차이고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는 영어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좀 더 2019학년도보다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20학년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따라서 영어 준비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중앙대 같이 특히 다군이죠. 아주 경쟁률이 치열한 군에서 영어 5점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다른 영역이 우수하지 않다면 영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나쁠 경우는 다른 영역에서 커버를 못해주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영어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사는 4등까지 10점 만점을 준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제2외국어 한문은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제2외국어 한문이 사탐보다 좀 더 준비하기 수월하거나 수능 모의고사 또는 나중에 보시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하면 이것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별도의 가산점은 없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식이 변화가 아까 있었죠. 정부의 전형 간소화 정책에 의거해서 단계별로 뽑고 2단계 면접을 실시하던 전형들이 2020학년도에 오면 서류 100, 일괄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0학년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내신 성적과 학생부 관리를 그만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논술전형 선발 인원은 축소되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논술전형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논술 가이드북, 중앙대에서 제공하는 논술 가이드북이라든지 수능 최저 완화됐지만 그래도 수능 최저 기준을 미충족하면 논술 성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죠. 그만큼 필터가 헐거워졌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완화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험생 수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 말고 이외의 다른 평가 항목에 관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내신 성적, 논술 전형이라고 하면 논술고사 성적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남은 기간 동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시의 영어 변별력이 강화되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9학년도보다 2020학년도에는 1등급과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이 점수를 커버하지 못한다고 하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공부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불리함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앙대 2020학년도 전형계획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